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어? 바다 앞에서. 요가인가? 아니야.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우와. 저희 오늘 야외 요가 할 거예요. 일몰 요가 할 거거든요. 오늘 저희 하타 요가와 아크로 요가라는 요가를 할 거예요. 네, 하타 요가는 좀 정적인 요가. 커플 요가구나. 아크로 요가는 둘이 합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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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이런 건 참 이뻐 보여. 너무 되게 잘 어울린다. 마주 보시면서 양다리를 활짝 펼쳐내 보실까요? 마주 보면서? 네, 마주 보면서. 발과 발을 붙여보실게요. 발과 발을 살짝 가까이 오셔서. 남자분이 먼저 여자분을 당겨줄게요. 네. 다 할 거 같아. 다 할 거 같아. 네. 다 할 거 같아. 아니, 포커싱 왜 저래. 너무 유연해서 좀 민망한데? 지금. 원래 저까지 안 내려가니까. 너무 내려가니까. 매일 내 차례랑 운동을 했는데? 너무 유연하셔가지고. 와, 내 차례랑 운동을 했는데? 쭉 올라올게요. 올라오시고. 남자분 유연하니까 가셔서. 허벅지 바깥 잡고 당기시면서. 더 잘하는 게 아니었어. 오, 강혜씨도 인공하시다. 너무 잘하세. 네. 딱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골반전 이거 빼시면서.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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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추는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동작인데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 매트 골반 너비 엉덩이 들어 올릴 거예요 이거 위에 여자분이 올라올 거거든요 이거 위에 여자분이 올라올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근데 접근이 위에 앉아서 남자분 허벅지 위에 앉아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앉아요 근데 남자분 좀 오래 유지해야 돼 당황했잖아요 좀 걱정도 되고 좀 설렘도 있었는데 아 과연 어떻게 될까 진짜 뭐 아니면 돌 거 같은 거 가자 내가 봤는데 긴장한다고 하냐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귀여워 넘어지면 안 돼 너 가벼워 나 무거워 거기가 아닌 거예요? 뭐 purposes 그래 아 아 Giuliana 아 아 김강래 손서와의 데이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보자 아 요가 했구나 이 자세 조금 그렇다 나는 솔직히 오히려 괜찮은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퀘크티크 가끔씩 서화를 보잖아 그러면 걔 눈빛이 있어 약간 강래한테 반한 눈빛이야 진짜? 나는 그걸 많이 캐치했기 때문에 보여 어떻게 강래가 근데 강래는 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어 서화가 옆에서 강래는 별로 서화를 신경 안 쓰는데 서화가 약간 슥 웃음을 쳐다보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지 나는 그럼 이제 라나 이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서화의 눈빛을 봐야겠어 나도 한번 봐야겠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좀 봐야겠어